요즘 인구 감소로 점점 문을 닫는 지방대학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특성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을 진정한 프로로 이끄는 캠퍼스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전문성을 내세우는 직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요구되는 게 바로 프로정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쟁쟁한 프로를 배출해냈다는 오늘의 캠퍼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 그러나 최근 학명 인구가 감소하며 지방대학들이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미래로 도약하는 대학 탐방기! 오늘은 과연 어떤 캠퍼스를 찾았을까요?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꾸부꾸던 캠퍼스! 오늘도 2, 3학번 새내기 소망금 인사드립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오늘 제가 찾아온 학교는요. 학생들이 진정한 프로로 거듭날 수 있다는 바로바로 연성대학교입니다. 46년의 전통을 가진 연성대학교! 오랜 노하우에서 탄생한 특성화된 학과들과 세심한 전문기술 교육으로 학생들이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는 길을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시간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과를 찾아가는구나. 과연 어떤 예비 프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프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시죠. 뷰티 스타일리스트 학과가 여기 어디 근처에 있는 것 같던데? 저 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기 학생분들 같은데?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이 동네들은 누구죠? 아니, 이게 뭐예요? 저희가 뷰티 스타일리스트 학과 학생입니다. 아, 정말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뷰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메이크업도 하지만 이런 특수분장이나 컬러리스트 같은 다양한 직업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더 넓어진 메이크업의 세계. 이미 전국에 많은 학과에서 학생들이 극기를 펼치고 있다는데요. 어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남은 일부. 아, 미스테이요. 또 치퍼를 준비했습니다. 아, 치퍼를.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리얼하다. 이 과 점점 더 흥미가 느껴지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지금. 그럼 이쪽으로 가실까요? 가시죠. 동주야, 가자. 실력을 보니 정말 수업이 기대됩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오, 와! 아니, 여기 강의실 맞아요? 여기 그냥 샵인데? 너무 좋죠. 현장에서 저희가 메이크업하고 메이크업 받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어머, 완벽해, 완벽한 메이크업 너무 잘 받는다. 어머, 웬일이니? 아, 콧대 살려주고. 매니저, 촬영 준비됐어요? 어머, 어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쳐다보고 계셨나요? 아, 민망해. 저희 루테일 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언니. 혹시 퍼스트 컬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 컬러는 아직까지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컬러를 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컬러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맞는 색을 찾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변화를 준다는 퍼스널 컬러. 신입생 이쪽으로 앉아볼게요. 네. 긴장되시나요? 네, 약간 좀 설레네요. 웜톤부터 가도록 할게요. 웜톤이고요. 어때 보여요? 그림자가 저거예요. 그래요? 어디요? 얘가 한번 풀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생의 피부 톤이 어떻게 보이죠? 풀톤입니다. 혈색이 돌아 보여요. 어, 맞아요. 혈색이 없었어요, 제가? 확실히 턱선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잡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요. 오, 다르다. 과연 저의 퍼스널 컬러는 선배님. 바로 바로 쿨 비비드입니다. 더욱 쿨 비비드? 채도가 높아서 쨍한 컬러들 있잖아요. 핫핑크? 핫핑크. 잘 어울려요. 퍼스널 컬러의 효과 과연 어떨까요? 쿨톤에 맞게 약간 쿨한 컬러로 발라드릴게요. 여름에는 또 너무 지나치게 색조를 올리면 너무 더워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덜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정말 새내기 같죠? 예뻐요. 어우, 상큼해요. 산뜻해 보이고 진짜 새내기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감독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 너무 건조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처럼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학교 또한 기업과의 취업 연계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중학교 철없던 시절에 색연필이나 약간 볼펜 같은 걸로 팔에다가 멍 분장을 했는데 아, 멍 분장을? 네.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속아서 넌 이쪽으로 나가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연상대학교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이 케이팝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케이팝 산업들이 항상 메이크업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트렌드를 만들고 또 이끌어 나가면서 또 한 살롱의 대표 연장이 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과를 졸업하는 선배님들 중에 케이 콘텐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뮤직비디오, CF 등등 두뇌공조, 스위트홈 시즌2 특수분장이 필요한 현장이나 특수 소품 등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다양한 실습이 실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 진짜 같아요. 어머. 우와. 저희는 이제 또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안전 소품들도 제작을 하는데요. 실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배우들이 다치지 않게끔 안전 소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일 것 같으세요? 자, 퀴즈입니다. 둘 다 진짜 아닌가요? 화면상 오른쪽에. 가짜가 있다고요? 진짜는 오른손에 있던 거고 이거는 제가 만든 안전 망치 소품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신기하다. 홀리우드 팀들도 이제 한국 스태프들을 원하고 한국 스태프들을 찾아서 한국으로 와서 촬영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파이팅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함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어 볼까요? 공강이 제일 좋다. 너무 좋다. 짠. 누구세요? 짠. 어? 누구세요? 네, 저희는 연성대학교 홍보단입니다. 홍보단? 와, 그럼 홍보단이면 학교 너무 잘 알고 계시겠다. 네, 당연하죠. 그럼 이번 공강 시간에 저희가 알차고 유익하게 학교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이 옷 입고 가고 싶다. 그냥 가시다. 그냥 가시죠. 예쁘다. 저희 그러면 항공 기내 실습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진짜 비행기인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실제 실습을 할 수 있는 항공 모용 실습실. 국내 최고의 항공 실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짜 같아. 엄청난 파일라이트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 뭐야? 아니, 이건 미끄럼틀 아닌가요? 기상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는 저희가 실제 기상탈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습장입니다. 실제 비행기의 4.5미터를 가지고 온 슬라이드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엄청 높은데요? 오랜금도 아니고 이제 애큐화돼야 얘기 듣고 연마예요. 안 돼, 안 돼, 나 그냥. 무서워하시는 게 당연하니까 오늘은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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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 비상 상황? 양카락으로 앉아. 내려가. 앉아, 내려가. 우리 선배 역시 다릅니다. 완벽한 차지죠? 양팔 앞으로. 양팔 앞으로. 앉아, 내려가. 지금 선배 역시. 표정 변화도 없어서. 선배님 너무 멋있다. 괜찮았나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나 학교 다닐 때 그냥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신입생. 신입생. 3교시가 지금 수업이 늦어서. 가야겠다. 이러면서 더 있다가 정체가 탄로 나겠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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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시 가야겠다. 드디어 오늘의 3교시입니다. 여기다, 여기다. 오잉? 아무도 없는데요? 잠깐만. 여기 대학교가 아니라 여기 유치원 아니에요? 진짜 어린이집 같아요. 아무도 안 계세요? 짠. 짠. 유아 관련 학과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이 있네요. 네, 저희가 실습이 가장 중요한 학과여서 실습실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육아, 아이 돌보는 거에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신입생이긴 하지만 5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엄마 없잖아요. 제가 완전 대선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흔히 생각하시는 유아교육과나 보육학과랑 다르게 저희 학과는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특수아동인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과입니다. 유아특수 재활과가 전국에 단 3개만 있고요. 수도권에는 유일합니다. 장애 아동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신경된 유아특수 재활과. 특수한 학과인 만큼 학생들도 세심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각장애 아동이 여러분 교실에 들어왔을 때 간단한 수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정확한 수어는 이렇게 두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해서 WC 표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화장실에 관련된 수어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요구할 때 꼭 물어보죠. 쉬야, 응가야. 왜냐하면 쉬는 혼자 갔다 올 수 있어도 응가는 뒷처리를 도와줘야 될 때가 많아요. 쉬. 쉬.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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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순입생 은옥이 학생은요. 쉬야, 응가야를 한번 물어봐주세요. 쉬야, 응가야. 다녀와. 네, 잘하셨어요. 역시 주부 신입생이라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여기는 또 어디예요? 네, 여기는 교재 교구 실습실입니다. 교재 교구 실습실? 안녕. 숲속에 어떤 동부 친구들이 왔나 봐요. 이런 교재 너무 잘 샀다, 이런 거네. 이거는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3자 중간 이렇게 좋아. 저희가 만난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만듭니다. 학생들의 마음가짐 또한 남다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 있는 친구들이 더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괴롭히고 하니까 좀 같이 놀러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났더라고요. 멈착하다. 찾다 보니까 유아특수 재학과라는 껄가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 학과가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이 두 가지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나와가지고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서 너무 자신이 없어요. 점점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에 졸업한 선배님이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그럼 그 선배님을 만나고 오면 좋을까요? 금방 다녀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뿅! 뿅! 학부모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선배님! 학부모님이라뇨. 부담학과 유아특수 재학과. 신입생이라고요? 네. 여기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입니다. 저는 지금 15년차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아특수 재학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많은 상황에서 당황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자원봉사나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선배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사람들이 그 날이 항상 빛나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 화이팅! 저희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잘 봤습니다. 대학교 졸업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좀 서툴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점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프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정신과 전문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수세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맞춤 교육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